좀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국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네요 이 소위 인공지능에 대한 인재 쟁탈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뭐 도내 전쟁 같네요 중국하고 미국의 전쟁이 될 것 같네요 중국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미국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중규모 국가들이 설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생성형 ai 거대 언어모델을 개발하는데 돈이 무진장 많이 드는데 카카오는 이런 손을 드는 것 같고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llm 모델을 개발해놨는데 성능이 좀 쉬워치 않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자니 좀 겁이 나고 네이버는 하이버 클로바라는 그런 소위 대형 언어모델을 개발했는데 계속 따라가자니 그렇고 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진태양란에 빠졌는데 모든 게 다 돈의 문제인 거죠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 기사에 연봉 251만 달러 ceo가 3고 초련은 기본이고 전 세계의 톱 클래스의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성자가 너무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겁니다 성자가 이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인공지능의 분야를 연봉 251만 불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가 미국이네요 672억 불 정도 투입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지 ai 전쟁에서 여러분들 미국은 돈을 갖고 있고 인재를 갖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 출신의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ai 인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중국의 학부 출신의 ai 인재가 보시게 되면 이 앨런 머스크가 한 이야기인데 인공지능 인재 쟁탈전은 지금 본 가운데 가장 미친 전쟁이다 그만큼 소수의 여러분들 엘리트 인재들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ai 전쟁에서 여러분들 자사 모델이 일단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압도적인 여러분들 성자가 되니까 돈을 막 퍼붓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국이 정면 대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중위권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매십조가 끈값이 돼버린 겁니다 ai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이 약 672억 달러 중국의 77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미국 기업은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에 7억 7천만 달러를 썼고 스톡옵션과 성가급을 통해서 1인당 최대 251만 달러 34억 6천만 원을 지불하네요 그리고 또 인재를 유출하게 되면 인재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러분들 ai 슈퍼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올해 이를 메타가 ai 연구를 위해 연말까지 nbdi 고성능 ai 집 h100을 35만 개 구입해야겠다고 밝힌 것도 인재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공하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합니다 생성형 ai 업계의 떠오른 회사로 꼽히는 퍼블렉시티의 아라빈드 3d마스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타에서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우리가 메타만큼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보유하지 않아서 거절당했다 완전히 돈의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란 나라가 제조업이 중심이 될 때 아주 날렸지 않습니까 소니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잘 만드는 거가 ai가 이런 대세를 이룬 그런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는 그냥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정신 바짝 절여야 되는 거죠 중국은 그래도 그나마 하드웨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우리나라들이 만드니까 그래도 반도체라도 좀 잘해가지고 뭡니까 특수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중국도 아주 빠르네요 여러분들 중국이 2017년 7월에 벌써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 관련 학물기술 모든 분야의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 각 대학에서 2000개 이상의 ai 관련 학과를 만들었다 여러분 중국은 상당히 이렇게 이런데 제약된 사회지만 중국의 지배 엘리트들 두고 나는데 상당수가 엔지니어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이공계 출신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법조인 출신들이 이런데 나라 운영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정부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이름을 확대하는 걸 철회한 걸 보면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윤정부의 잘잘못이라는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한국의 여러분들 공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저렇게 바닥 수준이구나 전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군사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해결하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2017년부터 이 인공지능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시절부터 중국 전역에 2000개 정도의 ai 학과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도 흑흑하지 않습니까 그런 ai 반도체 구입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걸 비용을 투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돈이 뭐 10조 20조 이런 거 아니니까 중국 ai 교육의 핵심은 다양성과 확정성이고 2018년 중국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의 ai 플러스 x가 대표적이다 융합을 하네요 ai 더하기 물리 ai 더하기 의료 이런 쪽으로 명문공대 칭화대는 2019년반 ai 반 쩌반을 만들었고 컴퓨터과학 분야의 노벨상에 불리는 튜린상을 수상한 석학 야우치즈 칭화대 교수의 이름을 마지막 글자인 쩌를 따서 지었다 수학 물리 전자공학 등 각 학과의 최고 인재만을 뽑아서 ai 관련 교육을 따로 하고 야우치즈 교수는 ai 분야에서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키우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정치체제와 별개로 어마어마한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은 어마어마한 그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참 중위권 국가들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